안녕하세요 노틀담입니다. 오늘은 ㅈ과 ㅊ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고 시작하면 좋은게 ㅈ, ㅊ은 ㅅ이랑 쓰는 법이 거의 같다는 것, 그리고 ㅌ은 ㄱ이랑 거의 같고 ㅌ은 ㄷ과 쓰는 법이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우리가 할 양이 좀 줄어드는 느낌이 좀 나죠? 그럼 ㅈ을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ㅈ은 모음에 따라 모양을 다르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자, 자, 제 등을 쓸 때입니다. 짧게 가로에 쓰고 왼쪽 아래로 비침, 이 각의 반대쪽으로 짧게 긋고 멈춘다. 이 각의 반대쪽으로 가로에 이어서 왼쪽 아래로 비치고, 반대쪽으로 왼쪽 손은 약간 길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가로에 왼쪽 아래로 약간 길게 반대쪽, 다시 한번 가로에 짧게 이어서 왼쪽, 반대쪽 각도로 짧게 쓰고 멈춘다. 마지막 한번 가로에 왼쪽 아래로 쓰고, 짧게 쓰고 멈춘다. ㅈ, ㅊ이 ㅈ과 모양이 같으니까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차, 차, 체를 쓸 때 ㅊ입니다. ㅊ은 ㅈ 위에 점만 찍으면 되겠습니다. ㅈ을 가로에 이어서 왼쪽, 반대쪽. 이 점을 한번 크게 써볼게요. 가늘게 들어가서 누르고 나온다. 가늘게 들어가서 누르고 나온다. 가늘게, 가늘게 꾹. 점 찍고 ㅈ, 이어서 왼쪽, 반대쪽 짧게. 점 찍고 가로에 왼쪽 아래로 오른쪽. 점 찍고 가로에 쓰고 이어서 왼쪽 아래로 오른쪽. 이 각도의 반대 방향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점 찍고 가로에 쓰고 이어서 왼쪽으로 비치고 이 각도의 반대쪽으로 짧게 쓰고 멈춤. 여기에 암호음이 있으면 착! 두 번째는 저, 저를 쓸 때 ㅈ입니다. 가로에 쓰고 짧게 이어서 왼쪽으로 비침. 여기까지 똑같구요. 두 번째 획을 약간 숙여서 씁니다. 약간 굽혀서 내렸으면 되겠습니다. ㅅ 쓸 때랑 똑같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가로에 쓰고 이어서 왼쪽. ㅅ도 선하, 셔를 쓸 때 아래로 이렇게 굽혔잖아요. 그거랑 같이 이렇게 굽혔으면 되겠습니다. 가로에 이어서 왼쪽 굽힌다. 다시 한번 가로에 이어서 왼쪽 밑으로 숙인다. 마지막 한번 가로에 왼쪽 숙이고 저, 두 번째 지읏도 마찬가지로 점만 찍으면 치읏이니까 치읏도 밑에 바로 써보겠습니다. 점을 배운대로 찍고 지읏, 두 번째 획에서 숙인다. 점 찍고 가로에 이어서 왼쪽 숙인다. 점 배운대로 가로에 왼쪽 밑으로 숙인다. 한 번 더. 점, 가로에 왼쪽 숙인다. 마지막 점, 가로에 왼쪽으로 삐치고 밑으로 숙인다. 왼쪽으로 삐칠 때는 약간만 더 길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 다음은 조, 주를 쓸 때 지읏입니다. 전 시간에 쉬었을 때처럼 좌우로 약간 넓게 퍼지게 왼쪽으로 약간 퍼지게 그리고 반대쪽 각도로 이 각도에 반대쪽 각도로 짧게 쓰면 되겠습니다. 가로에 왼쪽 약간 눕혀서 반대 각도로 쉬었을 때랑 마찬가지로 이 중앙을 기준으로 이 길이를 비슷하게 쓰면 되겠습니다. 가로에 왼쪽 오른쪽 멈춤 가로에 왼쪽으로 눕혀서 반대 각도로 오른쪽 마지막 한 번 약간 위에다가 가로에 왼쪽 오른쪽 조 이것도 치읒을 바로 써보겠습니다. 쓰는 방법이 같으니까요. 점만 찍고 바로 지읒 왼쪽 오른쪽 점 찍고 가로에 이어서 왼쪽 반대쪽으로 짧게 점 찍고 가로에 왼쪽 오른쪽 점 찍고 이어서 왼쪽 오른쪽 마지막 한 번 점 찍고 이어서 왼쪽 짧게 오른쪽 다음은 받침으로 쓸 때 한번 써보겠습니다. 받침으로 쓸 때 지읒과 치읒 먼저 이 를 쓰고 받침이 있을 때는 이 모음을 좀 짧게 쓰면 되겠습니다. 많이 내려오지 않게요. 이 선에 맞춰서 지읒 받침을 왼쪽을 약간 길게 받침은 왼쪽 선을 약간 길게 써 주시고요. 짧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쓰고 이쓰고 지읒을 써준다. 이쓰고 지읒 치읒 받침도 한번 제가 써볼게요. 먼저 미를 쓰고 미 이 선에 맞춰서 치읒 밑 미 쓰고 치읒 점 왼쪽을 약간 길게 오른쪽은 약간 나오게 이 선에서 약간 나오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읒과 치읒을 써봤습니다. 시옷, 지읒, 치읒은 쓰는 법이 거의 같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엔 키읒과 티읒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